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뚜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미의 분노와 욕은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근데 우리 최 감독님 뒤에 있는 교황님 계시는데 제 뒤에는 윤석열이 있네요. 원래 반대로 이렇게 데뷔가 되려고. 아니 제가 윤석열을 맡을게요. 우리 감독님이 교황님하고 이렇게 면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 어저께 제가 본 영화 보면 교황님이 나와요. 이분은 아니지만 교황님이 교황 직속 구마사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교황 직속 그러니까 구마의식의 되게 신세대 주기경은 반대를 하는 거지. 좀 젊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따지려면 내 보수한테 따져라. 교황한테 진짜 따져라 그러더라고.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구마사제에 한국에 초빙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니 구마사제보다 한국에 지금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데 이게 예수가 더 세지 않겠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교황청에 무슨 특사로 파견됐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 후에 잠깐 그 얘기 했었거든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강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우호 협력 관계가 더 심화하길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 양반이 왜 갔나?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도 지금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빼돌린 거다 이거. 빼돌리고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미지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방송 직전까지 저희가 지금 강승규가 천주교 신자인가?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혹시 강승규하고 같이 절에 다니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강승규가 혹시 천주교 신도가 아직까지 아니더라도 내년 청선에 나오기 위해서 또 교황하고 사진 찍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갑자기 급조해서 천주교 신도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찍었잖아요. 참 대단한. 저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교황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럼요. 저런 놈이 어떻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윤석열 대가리 속에 뭐 그런 게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 미사, 카토릭 미사가 김대건 신부와 정하상 성인, 한국 천주교 만 명의 순교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을 성인으로 해서 오늘 전 세계 카토릭 미사가 한국의 성인들을 기리는 미사예요. 마침. 오늘요? 오늘 딱. 오늘 근데 일요일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매일 미사하는데 그날마다 이렇게 주로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침 오늘이 그거고 또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김대건 신부의 동상을 교황청 한쪽이 이렇게 제마관에 의식을 했어요. 그걸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주교들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한 500여 명이 가서 그 기회를 이용한 거죠. 강승규가 윤석열이 특사로 가서 교황하고 사진 찍는 연출도 하고 내년 총선 대비로 사진 좀 몇 장 찍어왔는지 몰라도 아주 이걸 잘 활용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현 정부가 바티카나구의 어떤 우호관계 이걸 만들려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얘는 똘마니로 간 거겠죠. 그렇죠. 얘를 위해서 출마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교황이 사실 강승규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혹시 올라온다 해도 이건 외교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죠. 안 만날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왔으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본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이거는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저희 열혈 구독자께서 직접 메일을 보내셔서 아니다. 지금 천주교회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핵폐수 반대에 대한 메시지는 교황님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게 정의구현 사제당에서 계속 취국기사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를 세 번을 갔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건 청주가 아니라 원주에도 가고 의정부에도 가고 이렇게 내가 사본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지만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는 교황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지. 천주교가 여기에 입 담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황님의 큰 뜻 아래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낸 거는 그것도 천주교의 뜻이고 교황님의 메시지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이게 세계 시민사회에다가 큰 경정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황님이 직접 스페인어인가요? 라틴어로 하셔도 좋고 영어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던 거지. 아직 공식적인 발언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어떤 신부님하고 상의했는데 한국주교의 산하 두 개의 위원회와 시민교기 천주교의 여러 단체가 6월 26일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6월 26일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평화방송 사이트에도 올라왔고 그런데 아마 그것을 근거로 이 입장이 교황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정정 보도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교황의 메시지는 분명히 교황 명의로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의교인 사재단이나 어떤 천주교 일부 단체의 행동이나 메시지가 교황님의 뜻과 연결되거나 부합한다. 이런 정도로는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건 여러 가지 자유지만 교황님 명의가 아닌데 이걸 교황의 명의라고 하는 건 교황의 명의를 도용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의를 보내오신 분은 신학을 잘 모르는 분이고 교황이 얼마나 이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지를 모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설명하자면 교황이 발표하는 발언에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사인을 하고 이름을 한 그런 회칙, 문헌 이런 게 있고. 그게 제일 센 거예요? 네, 미사 중에 하는 설교가 있고 커피 먹을 때 또 일반 아레나 할 때 덕담할 때 하는 문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중요성과 신뢰도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이 무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료권이란 말은 19세기의 제1차 바티간 공유에서 생긴 새로운 가르침인데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교황이 전 세계 주교와 한 마음으로 공식 선언은, 문헌은 그 한도에서는 오류가 없다. 그런 교리예요. 그게 그 신앙과 도덕에 관한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교황이 단독으로 혼자 의견을 발표한 거에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전 세계 주교들과 사전 협의 하에, 공식 토의 하에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교리가 생겼는데 지금 그게 사용된 게 1950년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지금 약 73년을 써먹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1950년 이후로 교황이 무료권을 써먹은 일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교황이 문헌에서 발표한 거나 교황님이 쓴 조서나 설교나 아련에서 하신 말씀이나 모든 게 학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걸 믿을 의무는 없어요. 카드릭 신도가. 무료권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제가 혹시 놓칠 수는 있지만. 지금 교황이 이번에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대한 교황의 공식 입장은 오늘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천주교 내에서는 거의 헌법 같은 거네요. 헌법이 추가되는 거네요. 무료권이나 뭔가. 무료, 오류가 없다. 무료가 없다. 그런데 이제 헌법도 우리 국가에서 헌법,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조례 여러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황은 무료권 행사한 일이 없고 교황이 발표한 책이나 설교나 이런 개인적인 발언이 삼정기도 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은 무료권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황이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대한 아무 입장이 없는 걸 제가 지난 어느 시간에 발표도 했지만 제가 비판했잖아요. 하늘 아래 비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특히 교황은 자기 무료권을 행사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신학자나 신도나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 타당성은 토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황이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발언을 하지 않은 건 교황의 실수인데 이 원인을 좀 따져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황이 보고를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가능성. 이건 지금 추측이에요. 가능성이. 교황님이 TV 안 보셨나? 신문도 보시고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너무 바쁘시고. 아니면 교황께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못 받을 경우가 있고. 조중동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조중동만 본다잖아요. 아니. 영자신문이 없어서 그러나? 네. 그런데 일단 교황이 모를 수가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가능성 중에는 교황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다 할 여유가 없어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고를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만일 보고를 못 받을 경우라면 실책이 어느 쪽에 있냐면 제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교황의 측근들이 보고를 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측근들이 발언을 만류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으로 이론적으로. 또 하나는 한국천주교회에서 보고를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교황에게. 어느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황이 보고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 게 있는데. 첫째는 한국주교회가 교황에게 정보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주저있을 수가 있어요. 주교회가. 두 번째는 한국에 나와 있는 중앙교황청 대사가 정보 수집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빼뜨렸거나 아니면 보고했는데 교황청 뭐 관리 캐비넷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바티칸도 하나의 국가잖아요. 아, 그럼요? 국가이기 때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외교관이기도 하고 정보원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파견되어 있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는 건 당연할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교들이 이미 협회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한국천주교조교회가 국내용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교황청에 보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죠. 그거 충분히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저는 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황님께서 이게 정치적 이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천주교를 되게 그래도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인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신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깨어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00년 전에 개념학원 많이 바뀌었으니까. 합리적이고. 기술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넓고.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했나?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교황님에게 목숨 거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도 바티칸이라는 나라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꼭 정치를 떠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한다 해도 어쨌든 일본의 입장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생태나 환경의 문제로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지. 딱 이걸 찍어서 후쿠시아의 방류는 어쩌고 저쩌라는 어떤 식의 메시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라든가 시리아, 리비아 이런 자연재해나 지진 같은 거 있으면 보통 수요일 날 많은 카토릭 신도들이 바티칸 광장에 모여서 낮에 삼종 기도할 때 그때 교황이 기도할 때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아픈 일, 슬픈 일을 언급하면서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에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 언급이 없는 건 이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자재본이라고 생각하시나 또? 예를 들면 일본 정부 같으면 이 정부가 교황에 들어가기를 방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황이 발언을 못하게 요러로 간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측근들이 이 문제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거기까지 손 썼나? 일본 놈들은 지옥까지 손 썼잖아요. 치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전부 추측인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 교황이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도 언급이 없는 건 그 원인이 교황 본인에게 있든 교황 측근에게 있든 한국천주교주교회에 있든 주한 교황청 대상은 있든 간에 일단 화살은 교황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건 맞다. 안 하신 건 맞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안 하신 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꼭 낙개조시라서 교황님께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교황력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교황계에 목매달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황이 그동안 발간한 책이나 말씀일 이런 모든 걸 보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해왔던 걸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거는 안 하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낙개조 멤버뿐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신부들 또 신도들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조차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막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 무류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감독님은 교황 헌법 같은 거냐고 그러셨는데 일종의 교황의 권위죠. 권위에 대한 권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개신교에서는 전에도 이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카톨릭을 비판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은 무호하다. 아니 그게 잘못 이해한 거죠. 이거였는데 보니까 소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무류권이라고 하는 거를 개신교에서 딱 잡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황의 무류권은 교황 개인에 관한 게 아니라 교황이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되고 과장되게 선전하냐면 예를 들면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해서 교황은 모르는 게 없다고 해서 무호하다니까 무호? 오류가 없어. 너무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많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내용이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교황이 의학이나 자연과학, 수학, 경제학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지. 그렇게 따져야죠. 뭐 1 더하기는 100이다 이런 건 무류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처럼. 그래서 이 교황의 무류권은 아주 제한돼 있고 또 혼자 단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서류의 문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70년 동안 써먹은 일이 없어요. 그러네. 한 번 더. 어쨌든 저희는 그런 기대를 좀 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 또 이런 이슈들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나 태도를 보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의 외계적 분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해악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오늘까지는 발언이 없으셨는데 조만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있어요.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요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얘기 한 번 할까요? 재미있게. 우리. 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사안이 약간 되게 틀리거든요. 이게 사실 미세한 지점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천연재해라든지 이런 것과 약간의 결이 달라요. 이게 당연히 저는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더 또 다른 층에서 바라봤을 적에 정말 교황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어떤 맥락의 사안과 약간 별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적인 결과에 대한 최종 확신이 없어서 말을 안 한다. 이것보다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사안을 깊이 보려는 의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어떤 종류든 언급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이번에 또 강순규를 만나 주셔서. 저는 강순규를 교황님이 만나면 귀싸되게 연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황님이 우리 더 탐사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갔거든요. 교황님이 우리 낚여줘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낚여줘서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보도를 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목소리를 안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강순규가 윤석열 특사이기 때문에 교황청에 있는 직원들이 강순규가 그런 목소리 주인공이다. 여기까지는 교황님께 보고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적인 어떤 자리잖아요.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공사는 또 구분해야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정말 지질한 놈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어떤 역할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교황이 만나질 수 있죠. 제가 우리 최영민 감독님에게 여기서 그냥 마침 이게 라이브니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시민언론 더탐사나 시민언론 민들레가 주황교황청 대사관하고 스킨십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언론 더탐사가 교황대사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시민언론이 있다. 이것도 감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보를 취합할 때 우리 것도 신중하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중앙교황청 대사관에 있는 여러 직원 중에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납계조 프로를 계속 주시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가서 면담하시죠. 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정부 비판적인 언론사들은 다 검색, 노출이 안 되게, 기사 노출이 안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사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가르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어제 고모니중청 대표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쪽에서 방송 하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 언론협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외에 웬만한 인터넷 언론들은 다 감추려고 뭐 고지도 없고 뭐도 없이 검색하면 나왔는데 어디 다른 데서 이상한 데서 검색을 해야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대요. 다 숨겨버리고. 그래서 그나마 고모니중청이 검색 엔진에서 걸려서 나온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 어디 들어가서 찾아야 검색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방통위 같은 데서 직접 언론사에 들어가서 보는 만큼으로 광고료를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 접속률. 자기네 인터넷 언론에 직접 접속하는 퍼센트가 5%? 5%면 진짜 많은 거예요. 어떤 데 1%도 있대요. 그러면 그런 데는 광고료도 못 받고 죽이는 거죠. 고사시키는 거죠. 딱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월 6일 날 바티칸 뉴스라고 나온 교양님 발언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3월 6일 날 바다는 모든 민족의 연결고리. 비극의 장소가 되지 않길. 이런 발언을 파라마시티에서 있었던 아워오션이라는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3월 6일.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시지로 해석하기는 너무 좀... 그렇죠. 3월이면... 지금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교황님의 언급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방류 전에 이렇게 연관된 발언을 가지고 찾고 교황의 메시지라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죠, 시간이. 교황님의 기회를 드려야죠. 예전 메시지로 퉁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교황님에 대한 어떤 모욕의 의미가 있거나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신문자라서 꼭 그런 거라... 아무리 교황의 지금 발언 없음을 감싸려고 하고 지나간 여러 가지 발언과 문헌과 이걸 아무리 드려도 이거 사실 교황님 더 우습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빨리 교황에게 정보를 알려가지고 언급을 하도록 요청하고 또 하나는 만일 교황이 언급 안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시민들이 일어서가지고 흙끄치면 핵폐수를 중단시키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지 이렇게 교황을 싸고 돌라고 이런 짓들 정말 나쁜 짓이에요. 신학적으로도 틀렸고 팩트도 틀렸어요. 아무튼 지금 강성규 수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장 우리한테 더 큰 이슈는 핵폐수 방류가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만 패로가 안 돼요. 지금 그 폐수 쌓아놓은 거 그거 버리는 걸 3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년 후에는 더 이상 나올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패로를 마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패로라는 거는 원전 부지 지금도 미국에서도 패로를 하고 있고 우리도 패로 하나 했고 그랬을 경우에 그 부지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싹 다 정화를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그 땅을 다시 쓰지도 못해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보통 한 50년 걸려요. 그 패로 작업하는 데만. 그런데 얘는 터졌잖아요. 터져서 그 패로 작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패로 작업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일단 그 안에 녹아있는 데블이라고 하는 다 녹아가지고 턱져 있잖아요. 얘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이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류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못해서 영원히 거기는 저는 한 10만 년 보건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걸 꺼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도 없고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매달려서 야, 저거 이제 큰일 났다. 모든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붙어서 저건 해결해야 된다고 붙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사실 그거 패로 해보려고 샘플 채취하려고 로봇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몇 그램이라도 이게 지금 구성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00도까지 올라간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용암 정도보다 더 높아요. 그래요? 3000도가?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녹여요. 이 핵 연료 자체가. 그러면 그게 뭐가 녹아서 거기 막 대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막 먹은지 모르는 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딱 굳어있는 거지. 그럼 이게 성분 분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들어가서 떼내려고, 요만큼 떼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못 떼내는 거야. 떼내면 거기 들어가서 꽃갱이지를 하든 정으로 치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렇죠. 기계도 못 들어가요. 기계 들어가면 녹아버리겠네요. 네. 다 녹아버려요. 회로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열대면 운 게 아니고 방사선 때문에. 감마선 이런 거 쬐이면 그냥 회로 자체가 싹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30년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일본 내에서 하는 얘기예요. 100년 이야기도 나오던데.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계속 오염은 더 가속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황님이라도 좀 나서서 그런 말 한마디 해줘. 그렇죠. 안 좋을까.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핵 오염 자체의 어떤 문제점에서 너무 감가하는 건 이게 결국은 당장 질병을 일으킨다. 안일특강만 주로 많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런 방사능이라는 것은 전 방사능이라도 우리 생명체 유전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차라리 방사능을 빡빡 죽어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짜 계속 저 농도에 방사능인 유전자를 변형시켰을 때 죽지는 않고 이게 기형적인 유전자를 계속 퍼틉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기형적인 게. 그래서 이런 생태 문제에 매우 심각한 건데 우리가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더 단합된 목소리하고 보다 활발한 국제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다. 소위 말해서 이 돌연변이 기형적인 인류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출산이 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나올 수도 있다. 영화에서처럼. 이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원자력 X파일에서 한번 보도를 했는데 네이처지에 일본 학자들이 기고한 눈물이 하나 있어요. 그 보면 원숭이를 많이 살잖아요. 이번에. 그 후쿠시마 사곡 원전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는데 사는 원숭이들을 원숭이 태아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체중이 확 줄었어. 체중이? 태어날 때 체중이 확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골치 아픈 게 소두증이 생겨요. 소두증이라는 건 진짜 사람 머리가 이게 아니고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 지카 바이러스인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브라질 쪽에 남미 쪽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람인데 머리가 얼굴이 좀 작네 와 좋겠다가 아니라 질병으로 소두증이 생기는데 그 원숭이들한테 그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바닷고기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 봐야 자연에서 채취해서 얘네들은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러고 살 텐데 무슨 물고기 먹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70km 떨어진다인데 그게 이제 완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개들한테만 그렇겠냐고 원숭이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 정부는 이 방류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물을 이곳저곳 한 80여 군데 채취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희석돼서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건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정말 생물학적인 관점을 쓴다면 이 바다 생물들은 그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섭취가 계속 쌓여서 체내에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바닷물 그냥 뭐 나가서 물 떠가지고 여기 없어요. 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이 방사능의 생물학적 영향 및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을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겉보기 쇼인지 너무나 이건 분명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어요. 이런 사고가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를 하려면 그 연구 기관에 누가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다 돈 줘요. 왜냐하면 원자력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적인 애들이 왜 이 저설량 피폭에 대해서 굳이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매맞을 일을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서 없고요. 그런데 그 일본 원숭이들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실체를 했을 때 그 피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얘네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초창기에 뻥 터져나왔을 때 날로운 세시민이라든지 아이오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피폭을 입고 그러니까 2011년 고금방 3, 4년보다는 지금이 피폭량이 피폭설량이 훨씬 줄었어요. 피폭량이 줄었는데도 그런 게 그거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뭐 이제 생선 다 먹었네 그랬지만 생선만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바다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육지에 비를 뿌려 그러면 이게 무슨 바다가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올라와서 비를 뿌리는 육지가 이미 다 오염돼서 그래서 지금 원숭이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질병에 대한 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병원 논하는 일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되면 암 같은 것도 훨씬 더 발병률이 많아질 거고 또 뭐 후대에 아이들이 기형아가 생기는 건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 병원에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늘어나는 건 사실일 거고 그러면 병원은 또 거기다가 이제 민영화 시키고 이게 나중에 아마 일본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영향이 직접적으로 올려면은 한 몇 년 이상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문제는 이게 역학조소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왜 암 발병률이 높아졌는지 원인을 개형아 출산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야 니네 아버지가 담배 피워서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삼중수소를 얘네들이 1차 방류하고 매일마다 삼중수소를 양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말. 거짓말이라면요. 그게 곧 때리는 게 삼중수소를 그렇게 채취해가지고 검출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매일 저거 발표를 하냐.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이로 해서 대충 이제 때려내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전하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코미디고. 그렇잖아요. 일단 일본이나 IA가 제시한 수치 자체가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다른 과학자 집단이 충분히 치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다 검증을 해봐서 합의가 될 때 그게 과학적 수치지 뭐 일본 정부 혹은 특정한 단체 IA에만 검사하게 하고 다른 데 다 치료 체치도 금지하게 해서 내는 수치를 과학적이라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자체 그게 설령 제대로 측정했다 해도 그거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소리로 해서 우리 주제에 좀 맞는 뒤에 이거 보내고 제가 그날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강승규 수석 그 크놈 목소리 주인공 강승규 수석은 내년 총선에 자기가 이제 예산에서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승규라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특히 우리 종교 프로인 우리 낙교조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냐면 이동관도 아니고 강승규도 아니고 유인촌이에요. 유인촌. 왜 그러냐 이동관이는 언론 관계 담당을 할 사람이잖아요. 강승균은 이제 자기 그놈 목소리 비판에서 도망가는 작전만 세우면 되는 사람인데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금 유인촌이가 지명을 받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들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어 파문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어떤 자리냐면 종교단체 담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개신교, 카토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을 서야 될 때가 유인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유인촌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종교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장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개신교, 카토릭, 불교에 돈을 나눠줄 때 결제할 사람이잖아요. 문화관광부의 종무과라고 있어요. 각 종교 담당 직원은 말하자면 각 종교의 수건 사업, 현안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청하고 돈을 탕하는 자리예요. 민원 처리. 그러니까 이제 유인촌이 손가락에서 종교 단체 이른바 지배자들이 놀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뭐 그쪽인데.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유인촌의 동생이 서울 대교구 유경촌 주교예요. 카토릭에. 친동생이에요. 물론 저는 유경촌이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저하고 독일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유경촌 주교의 그 인품이나 신학적인 생각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그 유경촌 주교가 친형인 유인촌에게 형님 그러면 안 되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엄격히 비판할 그런 인분은 못 돼요 또. 그러면 이제 카토릭에서나 불교 개신교에서는 유인촌이하고 줄대울 수 있는 사람 누구야 하고 자기들께 수배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팅할 거라고요. 그럼 소장님 찾아오시겠다. 아는 사이라면.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이제 우리 종교단체에서 유인촌에게 줄을 설 건데 유인촌이가 찍지마 사진 찍지마 이 정도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뭐 이제 유인촌이가 저를 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이명박이가 대통령할 때 유인촌이가 천주교에서 이명박 다니는 교회로 개종했다. 그쪽으로 들락거리더란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망교회인데요. 그런데 이제 유인촌이가 다시 문화관광장관이 되면 우리 한국의 여러 종교 지배층들은 유인촌에게 말하자면 줄 설 거예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줄 서 있거든요. 이미 통하는 놈들이잖아. 불교, 최선 불교만 말해도 이미 이명박 때부터 줄 서고 그쪽 캠프에 가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줄이기 때문에 유인촌을 환영하고 우와, 드디어 더 우리를 확실하게 빌릴 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면에서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 또 하나는 아주 벌어졌다. 우리 시청자들이 이 정도까지 알프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카돌에게서 주교를 뽑을 때 그 나라 정부에게 쉽게 하면 의뢰를 해요. 이런 사람을 뽑아도 되겠느냐. 정부에게.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비토를 하면 노화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인촌이가 문화관광장관을 하는 동안에 한국 카돌에게 새로운 주교는 진보적인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역사에서 봤거든요. 그 나라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면 교황청에서는 고집해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퍼가네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 걱정이에요. 연결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을 빨리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산적회에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걱정되는 것들도 너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뭐 윤석열이 공직자가 지금 선거에,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한 문제. 지금 이 근원 목소리는 그 이슈잖아요. 그렇죠.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운. 이건 바로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또 전쟁 준비 주거라고 하고 있고 지금 뭐 흑구시망 문제도 있고 모든 것들이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국가를 넘어서 민족 반역행위라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되나. 극청... 누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동훈이가 사형죄도 부활시킨 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우리 카도리계에서 옛날에 사형죄를 찬성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형죄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이제 그동안에 사형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형죄를 반대한다니까 반대 논리를 개발해왔잖아요. 신학자들은 죽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형죄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생각하면 임시적으로는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사면이 아니고 특별 사형. 저는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는 사형시키지 말고 이 중노동을 절대 가속박 없는 평생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게끔 그 여권에서 평생 고생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사형죄는 좀 만들고. 교수님 너무 인생을 순진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고통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뻑하면 맨날 특별 사면이 있단 짓을 시키는데 문제는 지금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대신해서 탄핵시키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다 해도 헌재에서 당연히 봐줄 거고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때려엎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실감은 잘 못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무퇴인 이후로 남측에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되잖아요. 이 한반도 전쟁위기 냉전 논리를 더 강화시키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자체를 윤석열이가 이 전쟁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별의별 군사훈련을 자꾸 하니까 북한도 최소한 지난 정부 때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서로 적대 행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토록 여기서 그냥 뭐 일본군까지 불러들여서 군사훈련 막 하니까 저쪽도 그 대형화 계속 움직이면서 점점 이게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쪽 미국과 관련된 어떤 군사훈련 뉴스는 잠깐 나오다 말고 한 대 한 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든 너무나 많은 군사훈련이 미군과 일본군까지 가세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자재를 다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들이라든지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엊그저께 시민언론 민들리 한승동 에디테이클의 깜짝 놀림하는 규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북한은 중국에 흡수되고 남한은 일본에 흡수되고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게 너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매일매일 아파트 가격, 금리 이런 것만 신경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중국에 흡수당할 위기 남한은 일본에 흡수당할 위기 그래서 우리 한민족 자체가 붕괴하고 분열되고 정말 멸망의 위기가 막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먹방이나 하고 앉았고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걱정돼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딘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거나 종전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령 그래도 좋다. 난 반국가 세력 되겠다. 그 대신 윤석열은 민족 반역자라는 거다. 이런 걸 분명히 우리는 반복해서 주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완전 우리 민족을 이 강대국의 어떤 이해 속에서 갈갈이 찢어놓고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히틀러 시대에 그 나치가 누구를 잡아가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또 누구를 잡아가니까 나는 괜찮아. 막판에 나를 이렇게 잡아가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스님 목사 신부들이 꼭 이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이 일단 손님들 안 잡아가니까 나는 괜찮아. 손님들 나 잡아져 있어. 목사들 안 잡아가니까 아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손 안 댈 거야. 성당은 손 안 댈 거야. 지금 다른 사람 다 잡아가도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저 유인천만 믿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줘야 될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잡아가면 끝날 줄 알지. 그거 아니다. 그럼요. 윤석열 정권하고 한 배 탔다고 찾아가는 의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지난주 그 지난주구나. 일본에서 의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의원들을 몇 명 만나고 갔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저희가 그 정보를 얻어서 받았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만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까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 밑으로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재밌었던 게 하나가 윤석열이 너무 오바를 해서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안 쳤던 기시다가 지금 다음 선거에 떨어지게 생겼다. 일본 놈보다도 더 일본 놈인 것 같은 거죠. 더 구구처럼 구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구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도 돌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실제로 전쟁 준비에 들어갔고요. 얘네들이 얼마 전에 일종의 작계죠. 작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표는 남한 전 영토 점령이라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도 공개했는데 이 미사일은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북한은 미사일을 4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중요 지휘 거점과 비행장을 공격하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전군 지휘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전쟁 발발 시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는 걸 목표로 하는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 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든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까지 공개했다고요? 지휘소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작전 초기 우리 지휘 구심점에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을 마비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60km로 평양에서 계룡대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겨냥해 전술핵을 터뜨려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이어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다는 작전과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고 유사시 미군의 증원 병력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이런 계획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북한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거라 밝혔는데요. 대응 훈련을 구실삼아 노골적으로 군사도발을 예고하며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후방에다 바로 때릴 거다. 후방에다 바로 폭격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할 때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표한 나라가 없거든요. 들고 있는 것만으로 위협인 거지. 그런데 북한은 먼저 핵무기로 산재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북한에서 예전에 쓰던 디젤 잠수함 있죠. 그걸 개조를 해서 진수식을 했는데 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영근해에서만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꽤 큰 잠수함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 뭘로 개조를 했냐면 SLBM으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으로 개조를 했어요. 원래 이제 그런 SLBM 잠수함은 핵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핵 추진체, 핵 엔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랫동안 한 달씩 물속에만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그런데 디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핵잠은 원래 이제 들어가서 태평양까지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LA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 그게 숨어있다가 그 밑에서 빵 싸가지고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건데 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만 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그걸 왜 만드냐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동안 북이 핵 개발한 거는 진짜 없는 돈에 다 털어넣어가지고 한 이유는 여러 삼중 제재를 하는 어떤 미국의 자신들의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 지난 정부까지 이 북이 이 핵을 남과 연결돼서 언급한 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저 미국과의 어떤 협상용이었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워낙이 남측에서 이 현 정부가 적대적이고 군사 훈련을 하니까 방금 말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반도의 위기라든지 전쟁의 위험도 자체를 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참 이건 비극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이 윤석열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우리 녹화하는 날짜로 21일째입니다. 단식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지금 포도당도 안 맞고 계시고 딱 식염수 물만 지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국민 대항쟁을 시작한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너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신 정치 이거를 바꿔내지 않으면 이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양당 정치 때문에. 저놈이 못하면 나는... 어부지지로. 네, 어부지지로. 지금 그게 계속 우리의 역사, 정치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사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이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들었으면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자는 이재명과 싸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게 우리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은 종종 우리가 선거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는 차선을 뽑는 거나. 차악을. 네, 차악을.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늘 차악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을 뽑자는 문화 자체가 없이 그냥 그런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차악이건 차선이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사람이 있고 그런 정당이 있어서 그런 걸 뽑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형태의 발전적인 정치 문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민주당이나 국힌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새로운 정치 주체로 조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개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현해야 될 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직접 문제를 반영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아쉬워. 그래서 뭐 90도 저를 하지만 선거만 끝나고 나면 언제냐 그랬지 않은 듯이 누가 그랬던데요. 뭐 그 잠잠삼선 그 양반한테 옛날에 문자 막 보냈나봐 그랬더니 답이 왔대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답이 왔대요. 아니 지지자들한테 이 국회의원이란 놈이 할 짓이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정치인들이야. 이상민 그러면 성당 다녀요. 요즘은 성당이 대세 같아요. 성당이 대세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전쟁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급하고 우리 앞에 생긴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재명 구속을 부결시켜야 되고 동의안을.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박놈들을 처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이재명 그 세력을 좀 키워서 정말 우리 윤석열 그 세력하고 정말 목숨을 감아 싸우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일어서야지. 이불 속에서 욕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멀리서 보고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다 죽어.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분노하고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60, 70%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싫어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다.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꼴도 보기 싫다. 지금 우리 소장님 뒤에 윤석열이 있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또 보고 그것도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윤석열 끌어내렸어.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정치인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저 흉악한 인간이 대통령이 됐는데 빨리 끌어내려주시면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재명 중심으로 한 세력이 나는 옛날 문재인하고 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수박들을 처치하겠다. 나는 목숨 걸고 윤석열을 싸우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 저항 세력을 좀 규합하고 커 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론적으로 뭐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수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작살내야죠. 총선에서. 일단 공천에 우리 시민들이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압력 행사하고 구경만 하고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이 민주당 수박 놈들을 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적폐 세력 제거하는 정도로 민주당 내의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또 해야지.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난 우리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는 그래도 시민들과 야당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싸웠잖아요. 못된 정권과.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싸워야 할 대상이 두 군데요. 두 군데. 윤석열하고도 싸워야지. 민주당 안에 내부의 적들하고도 싸워야지. 이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드냐고요. 생각해보면요. 민주당 169석? 170석?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다음 총선에서 한 150 몇 석만 얻어봐요. 윤석열 그 여당이 지금 여당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다 작살될걸요? 그렇죠. 그러고도 남는 이 의원일인데. 지금 민주당이 단합만 되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170석이면요.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남자를 여자로도. 아니 진짜 된다니까요. 그렇죠. 보걸로 가능하죠.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돼요. 진짜. 이놈들이 안 해서 그렇지 된다고.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보신 정치. 자기들이 가만히 잠잠삼선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윤석열이 삽질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찍어주겠지. 이러고 웬만하면 튀는 짓 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검찰이 검찰이 지금 지들 손에 쥐고 있는 날릴 수 있는 명단이 한 50, 60면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들어보니까 그랬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에이 설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 어? 이러고 있대요. 우리는 등신들도 이런 등신들이 어딨어. 그러면서 무슨 놈의 월급을 받아간다고 세비라는 말도 나는 웃긴데. 저는 특히 우리 방송이 종교 방송이니까 저는 2만 명의 스님들, 20만 명의 목사님들, 7천 명의 신부님들, 또 1만 명이 넘는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좀 먼저 죽어나와서 십자가를 먼저 쳐야지. 왜 안 질려고 그래? 그리고 꼭 뒤로 물러서 치사한 놈들. 아니 신부, 목사, 스님들은 먼저 죽어도 돼요. 우리는 나중에 죽을 테니까 시민들은. 왜 누구들이 먼저 죽어야지 시민들 먼저 죽여. 그분들 다 천당 극락 예약돼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방송차 하나 마련해서 포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마련해서 성당 앞에 가서 방송하고. 교회 앞에 가서 방송하고. 저리구에도 방송하고. 저리구에서 앞에 가서 하고. 그리고 또 집회 현장에서도 방송하고.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천주교에 참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오늘 미사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오래전에 그 순교 한 만 명을 뭐 이렇게 기리자, 본따자, 기념하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은 신부들 치고 촛불 집회에 나오는 놈이 없어요. 옛날 순교자를 팔아먹긴 하는데, 지들은 절대 십자가 안 질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요새는 항상 결론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이거로 항상 결론이 가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시급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윤석열 타도. 그때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각자 책임지고 자기 종교에서 사람들 모아오기 뭐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아니, 오늘 신이 그랬잖아요. 뭐 조그만한 사소한 일은 그렇게 분노하면서 중요한 일에 입을 쳐닫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저희가 전쟁 얘기도 하고, 그 방송도 기획해서 하고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저희가 그냥 방송 레파토리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는 뭐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윤석열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취재를 해온 결과로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설마 설마 했지. 근데 한 2년차 접어들어, 1년차 이제 넘었으니까, 2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지? 한 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다른 영화도 하나 봤는데, 그 영화 보면 그런 희한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엠라이트 샤말란이라고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길래 그걸 봤는데, 역시 넷플릭스에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시민들이 4명이 다니면서, 어떤 숲속에 있는 집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이 3명인데, 너희 중에 한 명이 희생되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막 신뢰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막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 우리가 비행기 떨어지고 이런 게 막 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포이긴 한데, 설득이 돼서 그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좀 특이한 영화인데, 그 4명의 시민들, 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이 4명이 봤다는 환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자기들도 죽거든요. 자기들도 계속 당신들이 이 시점까지 희생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그런 영화인데, 저희가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야, 이게 전쟁 구도로 가고 있구나. 일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텐데, 그걸 고스란히 하고 있구나. 미국은 그 뒷배에 서 있구나. 윤석열은 거기에 정확하게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기시감이 계속 들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으로나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 종교적 분야도 다르고, 사회 이슈도 다르고, 원자력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다 다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정자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해서 좀 낫게 하자라는 차원에 넘어섰다. 이건 우리 한미적 전체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고, 시급하게 뭔가를 따져보면, 지금 절에서 깨달은 주제로, 지금 가부자 틀고 좌선을 떼도 아니고, 성당 짓는다고 모금할 때도 아니고, 성도 하나 드리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앙군이 민족의 공료력에 생겼고, 전쟁이 곧 착착착 다가가고 있는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제일 급선무지, 이 대목에서 지금 다른 거 하는 건, 너무 백성들이 주워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커피 마시면서 종교 토론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원흉들이 다 지금 천주교로 몰리고 있다는데, 천주교를 몰아냅시다. 하여튼, 우리 천주교도 정말 반성 많이. 안 해야 돼요. 지금 40명이 넘는 주교들, 마치 남은 알처럼 구경만 하고 있고, 한 놈도 얘기 안 하잖아요.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얘기하네. 윤석열의 나쁜 주교 하나 입을 여는 놈이 있냐고.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무책임한 놈들. 제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제가 방송에서 더 험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진짜로. 40명이 넘는 주교들, 그 따위로 살아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쁘고 무책임한 건 좋은데, 그래도 신앙이라는 건 어떤 본질은, 우리 사회의 어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실천하고. 근데 도대체 왜 40여 명의 주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들어올 예상되는 박해와 타격이 두려운 거예요. 금전적인 피해도 두렵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4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아직 모르니까. 이게 부위. 진짜 그 말씀은 신앙을 내가 갖고 한 주교지만, 재료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교는 주교고, 추경은 추경인데,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피디님께서 그런데 강성균은 언제 얘기하나요? 했는데, 어차피 다 강성규로 얘기되는 겁니다. 강성균 얘기를,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 얘기를 시간 들여서 해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만 좀 하고, 엊그제,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찾아서 방문해서,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되게 특이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곱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곱기를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생각이 없어요, 이랬거든요. 아니, 지금 20일을 금고 있는 분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거기서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금시, 단식을 하시는 이유도, 윤석열과 우리나라의 운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고,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분의 좌절감과 실망감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이분이,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단식에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말은 안 했죠, 암묵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대한 단식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물론 민주당 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실 게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시민들 앞에 장수로 나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좀 추스리고, 10월 전국 집회 때, 촛불 집회에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최압장 서서, 윤석열 타도에 본격적으로 장애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타도와 민주당 혁신을 하겠다. 민주당 없어도 돼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 없어도 돼요. 언제 민주당에 나서서 한 적 있어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는 낡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 국민의 핸드폰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의사를 다 표시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하고 다 되거든요. 가서 얼굴 비치고 도장 찍고 이진 안 해도 돼요.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수박들을 그냥 내치고,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아니 탈당하고 창당해서 하면 저는 이재명 계속 지지하겠어요.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정